네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 입니다 네 오늘도 예쁜 캐자 준비해 봤습니다 칼라는 정렬적인 레드 칼라 준비했구요 어 장미 줄 장미 패치를 화려하게 좀 붙여 드렸습니다 우리 벨트도 조금 굉장히 화려한 벨트 아시죠 요 벨트 저희가 많이 쓰는 벨트입니다 요 벨트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벨트를 쓰기에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어 패지는 이렇게 4개로 붙여 드렸고 요 부분은 단추가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 단추를 넣고 위에 단추 표시를 없애기 위해서 또 꽃 하나를 예쁘게 붙여 드렸습니다 아 요 온다는 도비 원단으로 10분 소재죠 어 이렇게 하늘거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